아 제발아 어 강아지 뭐야? 진짜 예쁘다 고마 너 정말 괜찮은 거지? 야 나 예전부터 튼튼했던 거 몰라? 너 예전부터 꽃 좋아했던 건 알지 오 그런 걸 다 기억을 해? 근데 이거 히비스코스 꽃 진짜 구하기 어려운데? 다른 꽃들도 많은데 이 꽃밖에 안 보이더라 샛별이 너 꽃말 박사였잖아 이건 꽃말 뭐야? 아 이거 어 히비스코스 꽃말이 뭐더라? 그 아 그 고귀한 우정이었나? 맞다 맞다 그거였다 너가 잘 맞게 골라서 왔어 그렇구나 병실 되게 좋네 너의 정장님 통 크시다 아 그게 지욱 씨? 아 샛별아 내가 더 있고 싶은데 다음 미팅이 잡혀 있어서 어 얼른 가 미안 밤에 또 올게 야 뭘 또 와 나 진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사님 배 좀 빨리 데리고 가세요 네 괴치하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